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모토예라 엣지 40 스마트폰을 소개합니다 네블라 그린, 이클릭스 블랙, 비바 마젠타 색상이 있고 399,000원의 블랙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모토예라 제품은 항상 구성품이 풍성하네요 USB C2C 타입의 케이블입니다 모토예라 엣지 30은 33W 충전기를 제공해 줬는데 엣지 40은 68W 충전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박스, 케이블, 충전기, 이어폰, 케이스, 설명서, 유심작업, 핀, 스마트폰 이렇게 있습니다 투명 보호 케이스를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레인보우 현상이 보입니다 케이스는 저렴한 느낌이 들고 측면도 보호가 안 됩니다 비건 레더 제품의 장점을 가리기 때문에 저는 투명 케이스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후면에 비건 레더를 사용해서 요즘 스마트폰과 다른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가죽 느낌의 플라스틱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LG G4 가죽 스마트폰과 비슷한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가운데 모토예라 마크도 예쁩니다 여러 각도에 따라서 빛나는 마크가 매력적입니다 이쯤에서 구입을 추천드린다고 말하고 리뷰를 끝내도 될 것 같네요 디자인 하나만 보면 모토예라 엣지 30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엣지 30은 광택에 지문이 많이 묻는 싼 플라스틱 느낌이라면 엣지 40은 중후한 멋이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메인폰으로 쓰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5인치 OLED 엣지 디스플레이 20대 9호 비율로 세로로 길쭉한 디자인이라서 그립감도 좋습니다 대신 엣지 30은 무게가 155g 이었는데 엣지 40은 무게가 171g으로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카메라는 광각이 50MP 초광각 13MP입니다 측면의 볼륨 버튼 전원 키입니다 아래쪽에 스피커 USB-C 충전 포트 유심 트레이입니다 전면에도 스피커 한 개 포함해서 듀얼 스피커입니다 반대쪽 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쪽에는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마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토예라 엣지 40 스마트폰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15W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후면 카메라가 돌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흔들림이 있네요 모토예라 제품에 편리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측면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게 됩니다 손목을 빠르게 두 번 흔들어도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리핑거 스크린샷은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퀵 손전등은 두 번 흔들면 켜지고 다시 두 번 흔들면 꺼지는 기능입니다 뒤집어서 방해 금지를 켜고 뒤집어 놓으면 알람이 중지됩니다 들어서 잠금 해제 기능도 있고요 시스템 탐색 버튼을 제스처로 할 건지 3버튼 탐색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3버튼의 위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구글 플랜스토어에서 쇼컷 앱을 설치해주세요 세팅 액티비티스 그리고 3버튼 탐색 트라이디스 쇼컷 이걸 선택하면은 시스템 탐색 버튼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바 기능을 이용하면은 우측에서 화면을 밀면 즐겨 사용하는 앱들을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설명되지는 않을게요 저는 잘 활용하지 못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이 기능은 끄고 사용을 했습니다 색상 보정 기능에서 그레이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즐겨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색상 보정 사용을 켜게 되면은 흑백 모드로 변경이 돼서 책을 볼 때 2북 리더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OLED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은 기술적인 한계로 플리커 현상이 있습니다 모토라 제품은 플리커 현상을 줄여주는 깜빡임 방지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 줍니다 밀어서 화면 분할 기능은 화면 가운데를 갈라주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는 기능입니다 화면 재생률은 중저가 제품임에도 최대 144Hz까지 고정이 됩니다 웹 화면을 스크롤할 때 60Hz에 비해서 화면이 더 부드럽게 동작이 됩니다 엣지 40은 통화 녹음을 지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할 때는 아쉽게도 구글 정책 때문에 통화가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리는 상대방에게도 들립니다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TTS-REX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실행하고 기본 엔진에서 TTS-REX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화 앱을 3초간 눌러서 앱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캐시 지우기와 저장 공간 비우기를 해줍니다 이제 통화 녹음을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화가 녹음됩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막혔다는 건데요 같이 해결을 해보자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전화 앱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앱을 제거하면 업데이트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앱을 3초간 눌러서 앱 설정 화면으로 진입한 다음에 캐시 지우기와 저장 공간 비우기를 해줍니다 다시 전화를 걸면은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통화가 녹음된다는 멘트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되었네요 이제 통화 녹음 안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이 언제 또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설정이 복잡하죠 이런 설정이 부담되면은 갤럭시 구입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동급 대비 성능이 좋은 모토라 엣지 40을 구입하면 됩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갤럭시 A34와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이 높은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능을 선택할 거냐 편의성이냐로 갈릴 것 같네요 돌비 애트모스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성능도 볼게요 간혹 이어폰을 연결할 때만 돌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는 휴대전화와 스피커 및 연결된 장치를 통해서 들을 때 최상의 청음 경험을 선사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돌비 애트모스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음악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공간 음향도 켜 주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음 사운드는 괜찮은데요 FHD 플러스 2400에 1080, 402ppi 해상도 제품입니다 최고 밝기가 1200nm이고 영상 화질도 보여드릴게요 최대 상도 2160p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시청도 준수한 액정을 보여줍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3입니다 엣지 305G는 퀄컴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엣지 405G는 CPU가 디멘시티 8020입니다 동일 가격대에 갤럭시 A34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 탑재하고 있어서 성능도 우위에 있습니다 메모리는 8GB, 저장 공간은 256GB입니다 일기속도가 1253Mbps per second 수기속도는 318MB per second 나왔습니다 기펜치 6를 총 3차례 테스트한 결과 평균 싱글이 1130점, 멀티가 3723점에 나옵니다 참고로 갤럭시 A34는 싱글이 1020점, 멀티는 2495점 나옵니다 와이드라이프 이스트림 테스트는 3차례 테스트한 결과 평균 1270점 나왔습니다 갤럭시 A34는 636점 나옵니다 와이드라이프 이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내 온도 25도에서 진행하였고 테스트 결과 1271점 나왔습니다 안정성은 99.5% 나옵니다 측정 결과를 보면 큰 폭으로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71점에서 1265점 사이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A34는 643점에서 안정성은 99.4% 나옵니다 테스트 진행 중에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엣지 40은 전면은 50도를 넘지 않았고 후면은 53도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엣지 40은 배터리 4400mAh 탑재했고 테스트 결과 와이파이 켜고 최대 밝기에서 7시간 31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동일 테스트에서 갤럭시 A34가 9시간 13분 측정이 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위쪽이 50MP 광각 카메라 아래쪽이 13MP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듀얼 LED 플래시입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셔터움 끄는 기능이 있어서 무음 모드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간 사진은 흐린 날씨에서는 이 정도 색감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카메라는 다 좋기 때문에 주간 촬영에서는 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네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정도 색감을 보여줍니다 실내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야간 사진은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 정도 어두워진 상태인데요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밝게 찍히니까 밝은 사진이 싫다면 노출을 조정해서 촬영해 주세요 동영상도 실제보다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간에 고스트 현상이 있는데요 촬영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건 아이폰 15 프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서 엣지 40 제품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전면은 32MP 카메라인데 사진 모드에서 자동 보정과 내추럴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물 모드에서는 선택하는 옵션이 없고요 전면 사진 해상도 기본 설정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 보정 모드가 바닥을 이렇게 보면 하얀색 보정이 더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추럴 모드는 따뜻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전면 사진 해상도를 높음으로 변경해 주면 최대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동 보정을 하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동영상은 4K UHD 30fps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흔들림을 보정해 주는 과정에서 끊기는 현상이 보입니다 모토오라 엣지 40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동일한 IPS 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수동 통화 녹음만 지원한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이 정도면 이 가격대에 넣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넣어준 찐 가성비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죽 느낌이 좋아하는데 그동안 모토오라 엣지 또 모토 시리즈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